등기법 하다보면 재미있는 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나하나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설명을 안하고 암기하세요 하면은 시간은 짧아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볼 때 기억을 못해 아무것도 등기법은 다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소위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그 천부정보에 가지고 나머지는 다 했는데 거래가액을 안 했어요 우리 유인물에 넣는데 우리 책으로는 어디 있냐면요 저 뒤에가 있어요 우리 그 거미인의 거미인 했던 부분은 2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꺼번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위권 이전 등기 하니까 거래가액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가액을 거래가액과 관련해서 증여할 때는 거래가액이 없겠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위권 이전 등기 할 때만 거래가액을 기록해요 그래서 신청정보 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위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을 등기기 기록하기 위해서 신청서에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이 거래가액이 정확하다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죠 이걸 증명정보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위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거래가액을 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시장구수구청장이 이 거래가액이 맞다라는 신고필증을 줘요 부동산 거래가액 신고필증 신고한 금액하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동일하면 등기를 해주고요 신청서에 나온 금액하고 신고한 금액이 틀리면 등기를 안 해주겠죠 그래서 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정보로 부동산 거래가액 신고필증을 첨부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책에 반가루 2번 거기 290페이지 반가루 2번 보시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위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거래가액을 기록하고 거래가액을 증명정보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합니다 이게 거래계약 증명정보요 근데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오면 반가루 4번 보시면 매매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X물건을 10억원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X부동산에 대한 소위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갑액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 여기다 10억 이렇게 적어요 실거래가액을 지금 기록을 합니다 실거래가액을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신고했던 것이 정확하면 없습니까 여기다 10억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간단한데 문제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Y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10억 원을 사고 팔았어요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부동산이 둘 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위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두 부동산을 10억에 사고 팔아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X도 소위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만 Y부동산도 소위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Y부동산도 갑액에서 을 앞으로 소위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거래가액을 적어야 될 텐데 여기도 10억 적고 여기도 10억 적을 수가 없잖아요 합쳐서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없습니까 거래가액을 적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다는 두 개 합쳐서 10억이니까 따라서 이럴 때는요 여기다가 등기비에다가 거래가액을 적지 않고요 매매목록이라는 걸 하나 작성을 해요 또 하나 이제 서류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매매목록 해가지고 여기다 적어요 X, Y 두 개 합쳐서 10억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기비는 뭐라고 적냐면요 이 매매목록 번호만 적어요 여기도 매매목록 번호만 적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요 거래가액이 없이 매매목록 번호만 있으면 하나의 물건만 사고 판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매매목록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목록에 기록되는 거래가액은 원래 등기비에 기록해야 될 용이 나와 있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부라고 했을 때 이것을 등기부 부속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한 세트의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비싼 것이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할 때는요 여기다가 등기비였으니까 그 도면을 그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면을 따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한 세트 합쳐져서 등기부와 등기부 부속소리가 한 세트의 등기 기록을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매매목록이에요 그래서 벌의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면 매매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목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만약에 부동산이 하나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10억에 사과 파는데 가불병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파면서요 이 물건을 A, B, C 세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죠 모두 그러면 이때는요 등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만약에 이 부동산은요 이 사람이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지분은 어떻게 되냐 3분의 1씩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갑의 5분의 3을 씁니까 3분의 1씩 먼저 이전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을의 5분의 1을 다시 3분의 1씩 이전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병의 5분의 1을 3분의 1씩도 이전등기를 해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거래가액도 줬어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럴 때도 매매목록을 작성하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거래가액은 따로 적지 않고 가불병이 A, B, C에게 X물건을 10억원에 사고 팔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때 부동산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요 거래가액을 일일이 그 복잡한 등기에 다 적기가 힘들잖아요 지분으로 다 나눠서 거래가액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도 간단하게 매매목록을 작성합니다 여기는 매매목록 번호만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목록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반간호 3번을 보시면 이 거래가액은 항상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부에 항상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7. 거래가액을 신고해서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2006년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서를 썼을 경우에만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해요 이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심해 나올 가능성 없죠 그래서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았고요 거래가액도 가등 깰 때는 기록하지 않아요 본등 깰 때 기록하겠죠 본등 깰 때 자금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등 깐 아니라 본등 깰 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청정보 할 때 했었잖아요 신청정보 할 때 가등 깰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다 또 만약에 등기를 할 때 공동신청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들과서 공동신청한 것이 아니라 의리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합니다 그럼 그 판결서에는 의리가액에 이전 등기청권이 있다는 것만 나오지 얼마에 샀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공동신청할 때는 계약서의 거래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는데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운인 증명정보인 판결서에는 가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아요 등기부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신청정보에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들이 신청정보로 제공되고 신청정보에 기록된 내용들이 증명정보로 첨부정보가 들어간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록을 안 하니까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도 없고 첨부정보로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첨부정보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첨부정보는 신청정보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첨부정보라는 것은 등기가 좀 복잡한 등기면 그만큼 첨부정보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복잡하면 공법성 규제를 안 받고 있으면 규제 통과했던 서류가 필요 없지만 공법성 규제를 받고 있으면 규제 통과했던 서류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등기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첨부서류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첨부정보가 모두 끝난 거예요 첨부정보가 그러면 우리 책으로는요 258페이지로 갑니다 258페이지 아 258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246페이지로 갑니다 246페이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신청 절차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하면 없습니까? 두 사람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할 때 빈손이 아니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가지고 방문신청을 하든지 전자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신청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끝난 거잖아요 방문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 서류들을 모두 갖다 내요 갖다 내면 없습니까?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크게 등기 절차는 신청 절차가 있고요 신청이 다 끝나게 되면 등기관이 등장해서요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와 실행 절차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고요 246페이지 보시면 등기신청의 접수심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접수, 신청의 심사를 고치고요 여기서부터 실행 절차예요 등기 실행 절차와 관련돼서는 커다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요 제가 그림으로 우리 5페이지 보시면 등기 실행 절차에 대한 커다란 흐름이 그림으로 고려져 있습니다 갑에게서 의뢰계를 매매를 원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갑이 보존 등기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할 거 아니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다 가지고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이들이 할 일은 끝나고 등기관이 등장해서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등기 실행 절차는 먼저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먼저 접수를 합니다 접수는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방문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등기소 가게 되면 1층에 전산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이 다 끝나면 없습니까? 입력이 다 끝나면 저장이 되는 거죠 컴퓨터, 정산정보처리,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면 그때 접수된 걸로 봐요 우리가 신청하러 왔을 때는요 신청서만 제출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얘들이 다 입력한 다음에 접수증을 줘요 접수증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이 되면 그때 접수된 걸로 봐요 접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중에 등기가 완료됐을 때 그 등기 효력은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시험 문제가 접수된 때부터 소효력이 발생한다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한 말이죠 저장이 되면 접수니까요 그러면 일단 저장은 전산직원들이 합니다 접수해서 다 저장을 저장이 다 끝나면 접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등기관이 심사를 해요 등기관이 서류 제대로 들어왔느냐 서류 심사만 해요 등기 기록하고 신청서하고 첨부 서류가 제대로 일치하고 있는지 서류만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건 형식적 심사라고 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듣기를 신청할 때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는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가 다투어지면 이건 법원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판사는 아니잖아요 서류 심사만 해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라고 합니다 절차적 심사를 한다는 거죠 등기법적인 내용만 심사하지 민법적인 내용은 심사를 못해요 여러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을 안 가져왔어요 그럼 주민등록등본은 없습니까? 바로 가서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등본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요 바로 실행을 거부해버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보정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보정을 명할 수가 있어요 보완하여 정정하라 보정을 명하면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등기를 실행해주고 다음 날 기다려도 보정을 안 하면 바로 실행을 거부하는 각하를 해버립니다 각하를 해요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을 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보정이 필요가 없었다든지 형식적 심사를 통과했어요 통과하면 그때 실행을 해요 실행이라는 것은 등기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등기가 본격적으로 등기비 기록을 해요 이게 바로 실행입니다 그런데 실행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심사를 하는데 형식적 심사를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서가 안 들어왔어요 토지거래허가를 하루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 맞습니까? 토지거래허가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실행을 거부합니다 이걸 각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정할 수 없는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또 보정을 명했는데도 다음 날까지도 보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을 거부합니다 절차를 위반하면 실행을 거부하게 되는데 이걸 각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각하 사유가 없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으면 없습니까? 실행을 하게 되겠죠 실행이 끝나게 되겠죠 실행이 모두 끝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비 기록한 다음에 언제 완료가 되냐면요 등기관마다 앞에 컴퓨터가 있겠죠 A등기관, B등기관, C등기관, 컴퓨터가 있겠죠 공무원들 앞에 있는 컴퓨터들은 식별 번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장 되어 있습니다 식별 번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공무원들이 컴퓨터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들이 몇백 번면 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컴퓨터들은 다 보안이 걸려있어요 비밀번호를 치고 사용할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자기 컴퓨터는 여기 들어가서 왔으니까 일 처리 못하는 거죠 다 보안이 걸려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자기 컴퓨터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식별 번호들이 4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등기 다 심사 다 끝난 다음에 기록 다 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자기 컴퓨터에 내장되는 식별 번호가 딱 부여가 돼요 그러면 없습니까 이 등기를 누가 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없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여부를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한 등기를 하려면 자기 컴퓨터에서는 절대 안되겠죠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해보려면 이 사람이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없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안 걸어놨다는 거죠 이 사람도 잘못이잖아요 얘도 징계를 먹겠죠 그래서 가끔씩 공무원들은 보안 점검 같은 걸 해요 점심시간이 없습니까 안 꾸고 가면 이러면 징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안 이런 거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등기를 했는지 식별 번호가 부여가 되면 그때 비로써 완료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완료 버튼을 클릭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전산 오류 때문에 식별 보호가 기록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러면 아직 완료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까지 다 추구마요 기록이 되면 그때 비로써 완료가 돼요 그러면 다만요 완료되기 전에는요 전에는 신청했던 사람의 자기가 신청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없는 걸로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철회하는 걸 취하라고 합니다 신청한 다음에 아직 완료되기 전에는요 아 죄송합니다 완료하기 전에는 이거죠 완료가 되면 없습니까 효력은 접수시로 소급해서 요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접수시로 소급해서 요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등기 외에는 완료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시를 기록한다는 거죠 접수시로 소급해서 요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다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신청을 철회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취하라고 합니다 취하라는 것은 철회의 의미예요 철회는요 우리가 취소하고 철회의 의미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민법에서 공부하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효력 자체를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는 취소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행위를 취소해버리면 소급해서 이 효력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한 이후였습니까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행위를 취소라고 하고요 철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것을 우리는 철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 법에서는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철회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것을 철회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은 취소라고 하는 거죠 공법상 행위들은요 엄격한 의미의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는 취소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일단 효력이 발생해 버리면 여러분 의사표시에서 나오죠 비지니 표시, 사기 강박 이런 것 어떻습니까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이 없다는 거죠 취소라는 것은 인정이 안 되고요 다음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잖아요 전에 철회하는 것은 가능해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되기 전이었습니까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철회 즉 취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취하는 없습니까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만 취하가 가능하지 이미 완료되어서 효력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면 철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취하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각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그럼 완료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등기가 완료됐다는 것은 을 앞으로 이제 드디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는 거죠 신청할 때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완료가 되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 후에 절차가 또 나와요 우리가 지적법 할 때도 지적공부에 지적정리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고 또 이런 지적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등기의 통지까지 해야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도 완료 후의 절차가 또 나와요 그럼 완료 후의 절차로 써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을이 새로운 권리자가 됐죠 을 그러면 어떤 의한테 뭐 줘야 돼요 권리증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증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갑의 권리증 제공해야 되겠죠 신청할 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 제공하고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했으니까 이 사람 처분할 때 써먹으라고 권리증 줘야 되겠죠 권리증 정확한 표현은 등기필 정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권리자에게 없습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제해줍니다 권리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등기하게 되면 없습니까 권리증 받잖아요 권리증 그 다음에 권리증은 새로운 권리자한테 주는 것이고요 갑과 을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공동으로 신청했어요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신청한 대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제해줘요 등기 완료 통제라고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권리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주면서 등기완료 통제도 한꺼번에 하고요 갑은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게 아니죠 갑한테는 등기완료 통지만 해요 등기완료 통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저기 다 알려요 이 등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다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던 사람에게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어디에도 통제해야 돼요? 지적수관청에도 통제해야 되겠죠 등기완료 통제 세금 거대야 되겠죠 세무소에도 통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장부 중에서 소유권이 가장 먼저 변경되는 곳이 등기부잖아요 등기부 소유자가 바뀌어야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자와 관련된 모든 관공서 여기에 다 통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등기완료 통제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저기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우리가 등기 실행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시험 문제는요 다른 데서는 잘 안 나오고요 가장 매년 나오는 것이 어쩌다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매년 나오는 것이 각하예요 각하 각하는 우리가 등기를 신청했을 때 실행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가장 불릭한 우리 국민들에 봤을 때는 불릭한 처분이 됩니다 각하에서요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어쩌다가 안 나와요 10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안 나오고요 매년 나오는 것이니까 올해는 반드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 여기서 이제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나머지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보죠 책을 통해서요 제 유물도 있고 가장 먼저 접수한다는 거죠 접수를 거부하지는 못해요 만약에 등기 신청이 잘못됐으면 이거는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등기 신청이 잘못됐으면 심사를 통해서 각하를 할 수 있게 접수 자체를 거부를 못해요 우리가 등기가 완료됐을 때 접수시로 소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등기관이 순위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접수를 거부할 수 있어버리면 등기관이 순위를 조작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접수는 거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뒤에서 우리 책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괄 신청을 하게 되면 동시에 신청이 이루어지죠 동시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책에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접수에서 양가로 2번에 파란 글씨로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장이 되면 그때 접수된 대로 본다 접수한 곳으로 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심사를 한다고 했죠 심사 심사와 관련돼서는요 양가로 2번에 심사의 기준 시기가 있는데요 심사는 언제를 기준으로 심사 하냐면요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심사를 한다는 거죠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심사를 통과하면 실행을 할 것이고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각하래요 실행을 도보하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런 걸 보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됐기를 신청하는데 이게 토지거래허가 그게 토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접수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했죠 일단 접수는 해야 돼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각하를 하겠죠 각하래요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에서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각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해제가 됐으니까 없습니까 굳이 각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시나 접수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토지거래허가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각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실행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해제가 됐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실행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신청이나 접수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실행시죠 실행시 그래서 그 이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모든 사유를 다 반영해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거죠 토지거래허가 거기서 해제되면 실행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였으면 각하면 또 신청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차피 실행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비에 기록하는 실행시를 기준으로 심사하지 신청시나 접수시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심사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 오른쪽 여러분 양가로 3분에 있죠 그래서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요 등기 기록 신청정보 첨부정보 세 가지를 놓고 서류 심사만 해요 서류가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지만 심사하는 거죠 불일치하면 각하 일치하면 등기 그러니까 실질적인 심사고란은 없어요 서류 심사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취하가 나오죠 그래서 신청한 이후에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죠 등기를 완료되기 전 우리 법에서는요 등기를 마치기 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등기를 마친다는 것이 바로 등기의 완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료되기 전 마치기 전까지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보심은 완료되기 전 해가지고 있고 밑에 반가로 삼은 시기는 뭐라고 됐습니까 마치기 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책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마치기 전 완료하기 전 마친다는 게 완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거 관련돼서요 밑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대리인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대리인도 취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신청을 맡겨서요 이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대리권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대리권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이 된 상태에서요 이 사람이 대리인이요 마음대로 또 취하도 할 수 있느냐 신청의 대리권 안에 취하의 대리권도 당연히 포함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신청 대리권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취하를 하려면 없습니까 본인들로부터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다시 부여받아야 되겠죠 취하에 대한 특별숙고를 받아야만 등기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민법에서 어떻습니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계약에 해제의 대리권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죠 체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해제하려면 해제에 대한 대리권을 따로 또 수요받아야 되는 거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숙고가 필요해요 그럼 이때 공동으로 신청했을 때는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쌍방을 대리해서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는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수요받아서 취하를 할 때도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수요받아야만이 취하를 할 수가 있겠죠 상식적인 내용인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취하에도 가끔 쉬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넘기시면 방법하고 일부 취하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갑과 의리라는 사람이요 매매를 원유로 소유권 인정득을 할 때 XYZ 세 개의 부동산을 매매를 원유로 소유권 인정득을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일괄 신청이 가능하겠죠 일괄 신청을 했어요 일괄 신청한 상태에서요 하나의 신청서를 일괄 신청한 상태에서 이 하나의 부동산만 따로 취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신청했을 때는 따로따로 취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일괄 신청을 했을 경우 이때도 그러면 하나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냐 철회하는 게 가능하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 일부만 이런 건 잘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일부만 이건 서로 다른 부동산이니까 일부만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 취하 기억하시면 돼요 일부만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위에 표가 있는데 취하는 방법입니다 취하 방법은요 취하는 신청인이 취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 방법과 동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직접 방문해서 만약에 신청했을 때는요 직접 방문해서 취하를 해야 돼요 전자 신청했을 때는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만 취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신청을 했을 때는요 전자 신청하고 나서 방문해서 취하할 수는 없고요 전자 신청했을 때는 다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요 취하 버튼에 클릭을 하는 거예요 다시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용자 인증을 받아서 그러니까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취하도 서면으로 취하를 해야 되고 전자적으로 신청했을 때는 전자적으로 취하를 해야 된다 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넘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정이죠 보정 이거는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요 빠진 내용이 있으면은 등기관은요 보정을 명할 수가 있고요 보정과 관련돼서는요 기간에서 맨 밑에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만 보정하면 돼요 당일 날 보정하라고 하면은 보정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동사무소 문 닫아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날까지만 보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면 실행을 하고요 다음 날까지도 보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오른쪽에는 보정하는 방법이에요 보정도 어떻습니까 신청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해요 만약에 방문 신청을 했을 때는요 직접 방문해가지고 보정을 해야 돼요 전자신청을 했을 때 없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시 전자문서로 해가지고 보정을 해야 되겠죠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에 만약에 하자가 있었으면 전자신청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보정하는 방법인데요 거기에 여러분 표는 이거죠 보정하는 방법이 우리 책에는 없네요 책에는 없고 보정하는 방법도요 우리 윗물이 있는데 신청 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책에 있는 반가루 3번의 표는요 보정을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등기소에서 통제하는 방법은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서요 딱 소류를 받자마자 어 이거 없네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딱 소류를 받는데 전산 직원들이었으면 주민등록 등본이 안 들어왔는데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구두로 보정을 명할 수 있어요 전화로 딱 가버렸으면 전화로 소류가 하나 안 들어왔는데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전자신청 밑에 보죠 전자신청 전자신청 같은 경우에 구두로도 전화로도 모사전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팩스를 말해요 팩스를 예전에는 모사전송 그러면 전보를 말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전보를 쳤어요 전보 이렇게 전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보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전화도 있고 팩스도 있기 때문에 모사전송은 팩스를 말합니다 앞에 전자우편에도 동그라미 칠이고요 전자신청을 했을 때는요 전자신청서에 이메일 주소도 적습니다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해요 특별한 제한은 없다 아무렇게만 가능하다 이전에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족으로만 가능하다 전자족으로만 가능하다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다 해서 틀린 적이 있어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방문신청은요 두 번째 줄 전자우편은 지워버리세요 방문신청은 전자우편은 없고요 두두전화 모사전송 방법에 특별히 제한은 없다는 거죠 보정을 명할 때 다만 보정을 명했을 때는 제한이 없지만 보정을 하는 방법은 신청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는 각하예요 각하 시험 문제는 항상 매년 거의 나오는 것이 각하예요 각하는 등기비 기록을 거부하는 실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한테 가장 불리한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하는요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괜히 이유없이 거부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이유없이 거부를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이럴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요 각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고 하고 있어요 제한적으로 각하 사유를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넘기시면요 동그라미 11번까지 해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만 각하래라 이것 이외에는 절대 각하라 하지 말아라 제한적으로 열고 하고 있어요 함부로 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등기관이 맘대로 그러면 1호부터 12호까지가 있으면요 각하 사유가 되는데요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요 1호하고 2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3호부터 11호까지는요 우리가 등기법 시작한 일을 한 번도 읽지 않고요 시험 보기 전까지도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절차를 비발하면 다 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 첨부정보 안 들어왔다 신청정보 안 들어왔다 신청정보 첨부정보 불일치한다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알 필요가 없이요 우리가 등기법을 알면 등기법을 유반하면 다 각하 사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거의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등기법 유반하면 다 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1호하고 2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호는 뭐냐면 사건은 신청을 사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요 등기소에 관할권이 없는 등기소에 신청을 했어요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할 유반의 등기 신청이죠 등기할 수 없는 곳에 등기를 신청했어요 우리 등기소에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관할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서울에서만 등기할 수 있고요 부산에 있는 부동산은 부산에서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즉각 가운데 와가지고 신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소재지 직접 봐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요 서울에 만약에 신청을 하면 없습니까? 등기관이요 이것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부산 가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돌려보내야 되겠죠? 가요 돌려보내는 거 관할 유반의 등기시죠 그러면 2번은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에요 내가 다이아몬드 반제가 한 1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공시하고 싶어요 내 거라는 거 반제 들고 와가지고 등기해 주세요 등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동산은 등기 안 되니까 내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 등기 좀 해주세요 점유권은 등기에서 공시되는 게 아니에요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등기상을 위반했다는 거죠 등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럼 등기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등기식법 시작할 때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거 아닌 것들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돌려보내야 되겠죠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려보내겠죠 이게 각화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관할 위반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2호에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그럼 어떤 건 등기할 수 있고 어떤 건 등기할 수 없느냐 등기사항을 위반하는 것인데요 등기사항은요 우리가 동사는 등기할 수 없고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다 이거 어디 나와요? 민법에서 나오잖아요 민법에서 우리가 등기법 시작할 때 했죠 우리 등기법은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사항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등기법이라고 했죠 어떤 건 등기할 수 있고 어떤 건 등기할 수 없는 것은요 민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면 2호 동그라미 2번이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것이 민법과 등기법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요 뒤에 부분은 다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민법과 등기법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거기 넘기시면요 250페이지 보시면 반가를 위해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 22, 23, 24 그 이외에도 계속 나왔어요 29, 30, 31에도 나올 거예요 32회 때 안 나왔는데 작년에 매년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책을 보시면 제 유인물을 보시면 7페이지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가지고 거의 한 페이지 쭉 나려 놓고 있어요 250페이지 우리 책에 보시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박스에 가지고 한 13가지 정도만 나오는데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죠 제 유인물 7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많죠 여기서 5가지를 해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느냐 이건 등기할 수 없느냐 박스적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렇게 박스적으로 나와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다 알면 한 문제 맞추고 모르면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민법 시간에 대부분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가지고 가장 먼저 1번 간단하죠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동산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점유권, 유치권 우리가 앞에 세었잖아요 이런 건 없습니까? 당연히 등기할 수 없으니까 각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2번 보시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에요 그럼 법령 그러면 여기서 무슨 법을 말하겠어요? 민법을 말하는 거죠 민법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에요 특약 그러면 보통 특별한 약적이니까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채권은 원래 등기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채권적 효력이 있는 특약들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몇 개 있죠 지료 같은 건 등기하면 제3장에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지료를 기록하지 않아도 지료가 없어도 지상권 성립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지료를 등기하면 제3장에도 대항할 수 있죠 지료에 대한 특약 또 공유물 분할 금지도 없습니까? 공유물자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죠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하게 되면요 특약을 했을 때 등기하면 제3장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요 우리 민법은요 5년 법인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10년간 공유물 분할 금지를 못하게 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못하게 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 민법 위반이죠 민법에서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짜리 특약을 못하는 거죠 이게 다 민법 위반이라고 하죠 특약 이게 다 민법이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여러분 집합건물법 하다보면 대지 사용권은요 구분건물의 저주부부가 분리처분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집합건물법 내용이에요 민사특별법에서 배우시는 이것도 위반하니까 그렇습니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농지에 대해서는요 전세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습니까?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해요? 민법 위반이죠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지는 전세권만 금지됩니다 저당권, 재산권은 가능해요 전세권만 우리 민법이 금지하니까 전세권만 안 되는 거예요 5번요 우리 민법이 없습니까? 저당권을 피담부채권과 분리시킬 수 없는 거죠 채권의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없습니까?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처분이 안 돼요 이것도 민법 위반이죠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넣었습니까? 민법시간 하는 거잖아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죠 민법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서 알아야 되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요 6번, 7번, 8번이요 이게 시험 문제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분 그러면 권리의 일부를 말해요 권리의 일부, 지분 그러면 그러면 밑에 표를 먼저 보죠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표 있는데 이 표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소위들이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로 밑에 있는 표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보죠 부동산의 특정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말하잖아요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부동산의 일부죠 토지나 건물의 일부요 토지의 일부를 소위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부동산의 일부는 오로지 뭐만 가능하냐? 용의권만 가능해요 부동산의 일부는 소위권을 이전할 수가 없어요 소위권 등기가 안 되죠 소위권 등기가 안 되니까 소위권을 이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한필진부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요 경매가 안 되는 거죠 일부만 경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도 안 되는 거죠 저당권은 경매하는 권리인데 일부에 대해서는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민법 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용의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할 때는 도면을 들고 간다 가능하다는 걸 절절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특히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권리의 일부예요 권리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부 저당권의 일부 전세권의 일부 권리 대신에 권리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소유권의 일부 저당권의 일부 전세권의 일부 이렇게 되겠죠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을 병이요 세 사람이 없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3분의 1 을이라는 사람이 3분의 1 병이라는 사람이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그 소유권을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부죠 이걸 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병이라는 사람이 3분의 1 지분만 정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병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2분의 1만 반만 상대방이 처분할 수 있습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6분의 1을 얻습니까 정한테 넘겨요 반이니까 6분의 1죠 넘길 수 있어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2분의 1만 넘길 수 있죠 그럼 3사람이 어떻습니까 4사람이 공유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 3분의 1, 3분의 1, 이 사람이 6분의 1, 6분의 1 하잖아요 얼마든지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전분을 소유하고 있다가요 2분의 1만 을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잖아요 똑같잖아요 합의 산독 소유하다가 와이프 이름으로 2분의 1 이전을 하는 거예요 공동 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은 없습니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분을 자유롭게 이전한다는 건 지분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지분에 대한 매매가 자유롭다는 것은 지분에 대한 경매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분이 경매가 가능하니까 지분에 대한 저당권은 가능해요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듣기도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지분, 저당권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먼저요 갑을병이란지 하나씩 보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외우기도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원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3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1억되고 1억되고 1억되었어요 건물을 신축이 끝나면 없습니까 신축이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겠죠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하려면 보존등기를 하겠죠 처분하려면 보존등기를 하는데요 을과 병은요 아직 보존등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보존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요 그러면 내 몫이라도 보존등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지분만 없습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기 지분 그러면 갑 이름으로 3분의 1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으니까 이건 실체 관계는 부합해요 안해요 실체 관계 부합하잖아요 3분의 1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 지분 등기를 했으니까 실체 관계는 부합해요 그런데 이런 등기는요 만약에 등기부가 이렇게 딱 봤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상으로요 실체 권리 관계는 일치하지만요 등기부적으로요 어떤 물건이 3분의 1만 존재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죠 3분의 1만 어떤 물건이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3분의 1만 그래서 3분의 1만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요 형식적으로 이런 등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요 이런 등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는요 을병이 다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가서요 자기 지분을 등기하려면 이렇게만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혼자 가서요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을병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얼마든지 혼자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를 해야 자기 지분도 등기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 지분을 빼고요 빼고 일부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는요 어떤 물건이 일부만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여기서 전부라고 하는 것은요 지분의 합이 항상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병 3분의 1만 빼고도 못하겠죠 3분의 2만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전부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합이 지분 합이 였습니까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인 결과예요 실체 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결과 어떤 물건이 일부만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존등기는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는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일부 지분만 할 수는 없어요 비록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논리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전등기는 일부 지분만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전등기 중에서 상속을 원의로 이전등기예요 이건 좀 다른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자식이 3사람인데 3분의 1씩 상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A가 사망하면 등기 없이도 갑을 비용이 없으니까 3분의 1씩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래서 A가 최초의 소유자면 A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요 2해가지고 3분의 1씩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장난갑은요 이 사람은 처분을 하고 싶어요 처분을 하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들은 등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나만이라도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겠다고 해서요 3분의 1 가지고 소유권 이전해서 상속을 원의로 이전되게 합니다 여기가요 매매 이렇게 쓰면 상관이 없어요 3분의 1만 매매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속은 이해가 달라요 상속을 원의로 이전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체관계는 부합하죠 3분의 1 소유한 사람 앞으로 3분의 1 소유권 등기가 됐으니까 그런데 상속이라는 것이요 상속도 논리적이에요 상속이 전부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지분만 상속이라는 걸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봤었습니까? 이런 등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3분의 1만 상속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상속이 되면 3분의 1 누가 소유해요? A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매매매럽습니까? 3분의 1이 넘어가면 3분의 2는 누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A가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상속이면 A는 사망했으니까 3분의 1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등기를 못해요 따라서 상속 등기도요 항상 갑이 혼자 가서 할 때도 을병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가서 얼마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또 할 수가 있고요 얘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얘 반대한다고 해서 등기를 못해버리면 그러면 얘 지분도 등기를 못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도 등기하고 싶으면 없습니까? 다른 사람 지분도 함께 등기를 해야만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부가 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를 못해요 상속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3분의 1만 이 물건의 3분의 1만 상속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 등기도 똑같은 거예요 일부 지분만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되고요 항상 지분의 합이 1이 나와야 돼요 지분의 합이 1이 나와야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지분의 합이 다 1이 나와야 되지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등기 중에서 유일하게 상속 등기만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용의권 등기예요 용의권 용의권 보죠 A라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A라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전세를 알죠 3억이에요 3억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값은 1억밖에 없어요 친구 1억 또 다른 친구 1억 해서 3억을 모으면 되죠 그래서 세 사람이 없습니까 전세를 들어가요 그러면 세 사람이 없습니까 전세권을 공유하게 되죠 소위권을 공유할 때는 공유를 하고 있고 소위권 이외의 권리는 앞에 준자를 붙이죠 전세권을 준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전세권도 공유하게 되는 거죠 3분의 1씩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이것부터 보죠 A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소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3분의 1만 B에게 전세를 이룰 수가 있느냐 3분의 1만 우리는 전세라고 하는 것은 용의권이니까 사용이죠 점유해요 점유라는 걸 생각해보죠 어떤 물건을 점유하면 점유하고 점유 안하면 안하는 것이 3분의 1만 점유라는 걸 존재할 수 없죠 한 발 들고 있으면 2분의 1 점유하는 거예요 아니죠 있으면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이라는 것도 책을 빌려줄때는 없습니까 책을 빌리면서 책을 빌려주면 빌려주고 안 빌려주면 안 빌려주는 거죠 사용을 하도록 할 때 3분의 1만 사용해라 어떻게 사용하면 3분의 1만 사용하는 거예요 눈 한쪽 감고 읽으면 3분의 1 사용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건 사용하고 않으면 아닌 것이지 3분의 1만 사용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유하면 점유하고 점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2분의 1만 점유한다 3분의 1만 점유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요 3분의 1의 전세를 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3분의 1만 그러니까 점유하라는 거예요 점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전세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세를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죠 3분의 1만 전세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를 들어도 3분의 1만 전세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분만에 대해서 용의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갑을 병이 1억씩 내고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럼 이때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보존등기, 이전등기, 상속등기하고 똑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요 갑 앞으로 얘들은 등기 안 하려고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3분의 1만 전세권 듣기를 할 수가 있느냐 3분의 1만 전세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체 관계는 부합하지만요 이런 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점유라는 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사용이라는 게 하면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3분의 1만 사용, 2분의 1만 사용 1,000분의 1을 사용하는 것과 2분의 1을 사용하는 것도 구별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않습니까? 용의권도요 항상 등기를 할 때는 지분 전부가 돼야 되지 일부 지분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돼요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분의 합이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다 똑같은 거죠 지분의 합이 1이 나와야 돼요 용의권은요 여러분 이거 민법에서 공유 파트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만약 여기에 갑을병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3분의 1이 정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어요 만약 지분이 많이 보죠 이 사람이 5분의 3이고 이 사람이 5분의 1이라고 해보죠 5분의 1이에요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병도 자기의 5분의 1의 소유권이 침해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적 청구를 하는 거죠 방해직을 하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나가라 이거죠 나가라 그러면 이때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전부에 대해서 나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5분의 1만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도 되네요 5분의 1만 나가라고 했으니까 5분의 4는 안 나가도 되네요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예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가라고 해요. 그럼 5분의 3만 나가라고 해야 돼요? 전부에 대해서 나가라고 해야 돼요? 5분의 3만 나가라고 하면 없습니까? 5분의 2는 안 나가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부 내보내려면 없습니까? 점유라는 것이 일부 5분의 2만 점유한다. 5분의 1만 점유한다. 이런 게 없는 거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공유자들 없습니까? 항상 전부에 대해서만 나가라고 해야 나가는 것이지 이게 자기 지분만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자들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였습니까?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요. 그러면 이것이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였습니까? 천만 원은 3대 1대 1로 나눌 수가 있죠? 이때는 자기 지분만 청구하는 거예요. 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 지분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습니까? 이 사람은 6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것들 없습니까? 자기 지분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환이나 방해직을 청구하는 것은요. 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분에 대해서 청구한다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부에 대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습니까? 용익보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전부에. 일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한다는 거죠. 지분의 합은 항상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등기법은 반은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 민법의 내용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외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두 문자로 또 외워요. 이해를 했으면 외워야 돼요. 보상용 해가지고 보존상속 용익권 듣기. 보상용. 보존상속 용익권. 이 세 가지는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되고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보상용은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일부 지분만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외의 등기요. 보상용을 제외한 그 이외의 등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외의 등기는 지분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세 가지는 지분이 안 되니까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지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분이 가능하면 없습니까? 그때는 자기 지분만 해야 되는 거죠. 지분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 행사해야 되지 다른 사람 지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부당이득반한 청구할 때 자기 지분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자기 지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외의 등기에서는 전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지분이 가능하면 자기 지분만. 그런데 보상용 이 세 가지는 지분에 대해서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이외의 등기가 나와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세요. 보상용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시면 요거 있죠.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안 된다는 거죠. 지분만에 대해서.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안 돼요. 항상 전부에 대해서만 해요. 전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분만에 대한 용의권 등기가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세 가지는 지분만에서 안 된다. 그럼 나머지를 또 보죠. 그 밑에는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9번 보시면 관공서다 법원에 촉탁으로만 실행될 수 있는 등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처분 제한 등기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맨 뒤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하는 방법을 보아요. 그 상황들을 배우게 될 텐데 가압류나 가처분은요.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주게 되면요. 법원에 촉탁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권적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어떤 촉탁등기들은요. 당사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줬어요. 그러면 그 가압류 결정서를 가지고 아무리 쏜살같이 뛰어가서 등기관에게 가압류의 주소 해봤자요. 법원에 촉탁서가 안 오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가압류를 법원에 받아주면 빨리 가압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은 법원 사무관한테 빨리 촉탁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법원 사무관이 촉탁을 합니다. 등기에서의. 그러니까 법원 사무관이 하기 때문에 없습니까? 법원이 하는 촉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촉탁으로만 실행될 수 있는 처분제한 능기가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중복 보존 능기 할 수 없죠. 보존 능기 돼 있는데 중복 보존 능기 안 된다. 이거 간단하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특정일보. 부동산의 특정일보니까 토지일보 건물일보는 오로지 용의권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위권 저장권은 당연히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란 미모 보시면 우리가 가등기는 뒤에서 공부하지만요. 가등기는 채권적 총권 보존을 위해서만 인정되지 물권적 총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더 아는 내용이고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보죠. 여러 가등기 권리자 중 1위 신청하는 가등기 권리자 전원 명예. 그러니까 일부 가등기 권리자. 갑으로부터 A, B, C 세 사람이 X 물건 15권의 물건을 산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아직 이전등기 본등기 하기 전에 지분도 있어요.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근데 이 사람이 가등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래요. 근데 가등기 할 때요. 매매를 원위로 이전할 때. 자기 지불만 가등기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이름까지 가등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지불만. 보존, 상속, 요리권 등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지불만. 그 다음에 둘 다 세 사람이 모두 가등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려고 해요. 본등기 할 때도 없습니까? A는 자기 지불만 본등기가 가능하냐? 다른 사람 지분도 한꺼번에 본등기를 해야 되느냐? 보존, 상속, 요리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자기 것만 할 수 있죠. 이 애들은 없습니까? 시들이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지분이 있다는 건 공유죠.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자기 5분의 3만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되지. 나머지 5분의 2가 누구 앞으로 등기 되느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거죠. 계속 말했죠. 보존, 상속, 요리권 등기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 해야 되지. 다른 사람 지분까지 전원 명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가등기 시간에 합니다. 가등기 시간에 하니까요. 넘어가죠. 넘어가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등기 권리도요. 우리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해보면 가등기 권리도 없습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할 수가 있죠. 이전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가등기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처분이 가능한 권리들은요. 처분을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 권리도요.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을 제한하는요.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당연히 가능해요. 모든 처분이 가능한 것들은 처분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해요. 애초에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분 자체가 안 되니까 어차피. 그러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처분이 가능한 것들은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해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는요. 이건 처분행위가 아니죠.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에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에요. 그러니까 본등기는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행위는 안 된다는 건데 나중에 가등기 시간에 공부를 해요. 가등기 나오면서 동시에 가처분까지 섞여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 처분이 잘 나와요. 가등기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매매 특수한 매매에서 환매튜약을 할텐데 환매튜약은 반드시 매매만 동시에 해야 돼요. 만약 환매튜약 등기를 하려면 매매를 인한 소위권인자들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그것도 민법이죠. 민법에서 환매 안 배웠어요? 공부할거에요. 매매 특수한 매매에서 환매를 다룹니다. 나중에 우리의 등기법 시간에 환매를 또 다뤄요. 등기라는 말 들어가면 다 우리의 등기법 시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효권 하다보면 지효권은 요역지와 분리될 수가 없죠. 요역지의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에 양도 못한다. 다 민법 위반이죠. 다 민법 시간을 하는거에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건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3분의 2의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B한테 다시 3분의 1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분만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없다는거에요. 그럼 누가 이 사람도 점유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점유할 수 있고 전세권이니까 누가 점유해요? 아무도 점유는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분만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없어요. 3분의 2만 전세권이라는게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만에도 안되고 중첩적으로 안된다는거죠. 베타적 사용권을 전제로 하니까 그러나 지역권은 좀 다르죠. 나중에 지역권 시간을 또 공부합니다. 지역권은 비베타적 공용적 성질을 가져와요. 그래서 2중으로 3중으로 중첩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역권 시간을 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은요. 8번은 유중에 관한 내용인데 유중은 유중을 원의로 이전 듣기 시간을 그 뒤에서 다루려고 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유중을 또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이요. 우리가 합유는 없으니까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등기도 할 수가 없는거죠.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등기도 못해요. 상속등기도 안되고 가압류 같이 어떠한 등기도 안된다는거죠. 그리고 등기사무가 정지중에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것도 등기 할 수가 없다는거죠. 등기사무가 대부분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등기 못하는거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에요. 각하사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서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에다가 등기법적 내용을 조금만 추가하게 되면 금방 다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 한 문제를 마치는거죠. 하나만 좀 더 하도록 하죠. 우리 책에서는 양가로 3번에요. 각하사유를 강구하는 등기효율이 나오는데요. 이것만 나오고 다른건 안나오기 때문에 유의물 8페이지 보시면 각하와 관련된 시험에 잘 나오는 안이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요. 각하를 할 때는요. 등기관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각하를 합니다. 각하를 할 때는 없습니까. 그냥 각하에서 하는데 왜 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신청한 사람이 뭘 알아가지고 단념을 하던지 그걸 보충해가지고 신청하던지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불립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유를 기재해서 각하를 하라는거에요. 이유를 기재해서 각하를 합니다. 각하를 할 때는요. 그 밑에 있는 것은 각하는 등기관이 하는거죠. 그래서 방문신청을 하던 전자신청을 하던 다 이유를 기재해서 서면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봐야 왜 각하되는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면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각하는 방법은요.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이나 동일한 방법을 합니다. 등기관이 다 이유를 기재해서 합니다. 각하견정이 불복이에요. 책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던 내용인데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신청을 했어요. 법본에 명령의 한 등기 시간을 잠깐 했던 것인데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각하를 했어요. 각하를 할 때는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를 기재해서 각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도 기재하지 않고 아무 이유도 없이 각하를 해보는 거예요. 또 이유를 기재하긴 했는데요. 각하서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각하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를 들었습니까?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죠? 등기관이었기 때문에 등기관에서 상급기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죠. 법원에 이의 신청합니다. 법원에 이의 신청한다고 했죠. 그럼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에 섰습니까? 보니까 정말 이유 없이 각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사를 했더니 정말로 이유 없이 각하를 했다고 했습니까? 등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서 법원이었습니까? 등기해줘 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했죠. 심사를 통해서 명령. 등기해줘 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등기를 우리는 법원에 명령의 한 등기라고 했죠. 거기에 이의 신청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각하와 관련돼서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을 넣었습니까? 각하가 만일 이유 없이 각하가 되면 갑을 넣었습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의 신청은 어디다 하느냐?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각하가 됐다는 건 등기가 아니라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해관계는 제3자 그러면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을 이해관계인다고 하는 거예요. 제3자. 그런데 각하를 했다는 건 등기가 안 됐다는 거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이 등기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존재하지 않죠. 제3자는 이의 신청을 못해요. 신청인들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신청했는데 없습니까? 각하를 했으니까 신청인들이 불륙을 받은 것이지 다른 제3자는 불륙이 없죠. 그대로 저는 아무것도 안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요. 각하를 해서는 안 되는데 각하를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데 각하를 했을 때는요. 이때는 신청인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 제3자 이런 사람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가 안 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책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것은요. 4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반대예요. 방금 했던 거 반대.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것은요. 각하를 해서는 안 되는데 각하를 했어요. 아무런 등기를 안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반대로요. 반대로.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버렸어요. 반대가 되겠죠.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등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때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자가 됩니다. 등기를 했을 때. 그러면서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을 간 거고 등기를 해버렸을 때 처음에 더 봤던 거예요. 각하라는 경우에 등기를 해버렸을 때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예요. 우리가 등기에 효를 갈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밑에 있는 표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각하 사유가 1호부터 11호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 1위여만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3호위반이라고 해보죠. 3호위반. 3호위반은 등기 절차를 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계속했던 거죠. 이 등기 절차는 그 절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차라고 했죠. 근데 그 수단, 절차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요.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목적을 달성했던 거죠. 그렇겠습니까? 굳이 이것을 무효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없습니까? 그때는 등기를 굳이 무효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중간생각등기,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란 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로 해버리죠. 유효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다라는 거예요. 근데 2호하고 2호는 달라요. 2호, 2호를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어떤 건물이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공사비를 못 받아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계속 유치권을 전미하고 있으니까 힘드니까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굳이 전미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유치권 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을 앞으로 유치권 등기 해주세요 라고 해요. 등기관은 각할해야 돼요? 등기를 실행해야 돼요? 각할이죠. 유치권 등기를 못하니까. 근데 등기관이 모르고 유치권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 무효예요. 그리고 등기할 수 없는 사람, 관할 위반의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기를 했어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갑과 을이 매매를 한 것도 맞고요. 이전 등기 의사도 있어요. 근데 X부동산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인데 서울에서 등기를 신청하면 각할을 했어야 되는데 등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부산 가서 등기하면 어차피 등기가 될 거예요. 실체관계에는 부합하죠.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요.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기한 경우 또 하나는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했을 때 두 가지는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이것은 당연 무효예요. 부합해도 무효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등기를 했던 사람이 P라는 등기관이 이 등기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퇴직을 했어요. 새로운 등기관이 Q라는 사람이 새로 왔어요. 그래서 혹시 등기부를 쭉 한번 봅니다. 쭉 넘겨보는데요. 뭐 이런 등기가 있어요. 유치권들이 됐다는 거죠. Q라는 사람이 이거 바로 말수해버릴 수 있을까요?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애초에 할 수가 없는 등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뭐 이런 등기가 다 있어? 그냥 말수해버리면 돼요. 실체관계 부합해도 어차피 그건 무효니까. 그래서 없습니까? 직권으로 말수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기관이 아직 발견을 못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등기가 되버렸잖아요. 됐으니까 그 등기가 되물어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이해관계는 제3자도 없습니까? 말수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직권으로 말수해버리면 돼요. 직권으로 이의신청만 하면 바로 말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따로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다툼이 여지가 있을 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때 입대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딱 보더니 유치권 말소등기청구소송? 이러면 신청했던 사람한테 이것은 등기소 가서 말수해달라고 하면 바로 말수해 드립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기소를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등기소 직권으로 말소해 주니까. 소송의 여지가 없잖아요. 소송으로 제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등기소 가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밑에는 상대적으로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는 등기예요. 그런데 등기관에 실체관계의 심사고란은 없죠. 등기관이요.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를요.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등기를요. 등기관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직권으로 말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효일 수도 있는 등기를 말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수할 수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수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누구만 판단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만. 법원에 소송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호 2호하고 나머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응용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기시면 253페이지에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것은요. 넘어가도록 하죠. 제 책에는요. 우리 책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책의 10페이지에요.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의신청은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한데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지금 중요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요.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죠. 참 많이 하네요. 일단 남아. 동갑부터. 당면을 뽑아주세요.